게임 콘서트 다음 무대 이 노래가 뭐죠? 이 노래로 가육에 데뷔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닌가요? 이 노래는 정말 제 노래가 아니고요. 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거는 그냥 한지혜씨 노래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제가 사실은 무명생활 지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알릴 기회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케이버룹에 있는 노래자랑에 왔어요.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케이버스 노래 괜찮아요 밝혀도 돼.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가도 되겠다. 그때가 몇 년 더였어요? 불과 뭐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요? 그 노래 곡목이? 네 나야나입니다. 남진씨 노래인가요? 네. 남진씨 노래로 대상을 받으셨군요. 기대가 된지 여러분 듣겠습니다. 한지혜입니다. 바람이 풍는다 길가에 멍어지면 그냥 가기 서울 가자 바람이 풍는다 길가에 멍어지면 그냥 가기 서울 가진 뱉는다.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동거리 한 번 내 세상도 거겠지 알잖아 내가 널 못해서 안다고 드신다 운려나 믿겨나 이 못해서 내 자신이다 때로는 빛들처럼 희망하여 때로는 운대처럼 밟힌 아저 하울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새 골목길 외쳐봐와도 그 피고 정치 피고자 눈 내밀고 더 미래 희망하자 어둠에 내리고 바론 정래하자 맞아 괜찮아 나도 유지한 내 운명아 비켜가 이 몸 뒤에서 대체쉬이다 빼놓은 깃돌처럼 일하기면 빼놓은 먼지처럼 밝히는 걸 하자 하루는 살아낼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밤새 공복히 외쳐보아도 저 집기차 바람에 밀린 거면 거리에 흔린 관점이 거듭내리고 관점에 맞아 괜찮아 맞아 괜찮아 나 종국야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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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